검색창에 김영구 주챔TV를 검색해주세요. 김영구 전문가의 사진을 클릭해주면 돼요. 오른쪽에 혜택보기 보이시죠? 클릭해주세요. 그러면 고 바로 밑에 업그레이드 보이시나요? 그것도 클릭해주세요. 아 이미 펑소개구리 주식초등학교 학생이시구나. 그러면 고 바로 밑에 펑소개구리 주식중학교 눌러주세요. 오른쪽에 등급변경 보이시나요? 업그레이드 클릭하고 결제하시면 끝! 아참 이미 멤버십 학생들은 추가 금액만 결제하면 돼요. 참 쉽죠? 그럼 안녕!